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상처를 받았을 땐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나도 반갑고요. 지금부터 영상 커리큘럼 들어가도록 할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부를 쭉 해오시면서 무엇을 어려워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라 하고 어떤 개념을 암기하기 어려워라 하고 또 어떤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귀찮아하고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부를 해오면서 갖게 되는 모든 고민 하나하나를 다 한 방에 해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곳 메가스터디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완강을 한 강좌도 있고요. 즉, 오픈을 기다리는 강좌도 있고 또 앞으로 오픈해서 차근차근 찍어 나갈 강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강의 하나하나, 앞으로 찍을 강의 하나하나 철저하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했고요.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하위권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솔직히 영웅부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무슨 계기가 돼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저 완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개념 설명 하나하나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만들었고 만들 겁니다. 무조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요, 심지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도 이해시키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저는 수업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면에 상위권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강의가 조금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럼 얻어가는 게 별로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도 반드시 얻어가는 것이 많도록 제가 그렇게 중간중간에 설계를 해놨고 수업을 했고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저를 믿어주시고 저랑 꼭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여러분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노력 그만큼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목숨 걸고 가르칠 거고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 고득점, 만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커리큘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의 교과서 강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영어 능렬김이랑 지학사를 맡게 됐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영어 1 YBM 한의랑 지학사 강의 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영어 2 천재랑 동화출판사를 맡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내신 강의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내신 강의를 들어오면서 저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저의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시켜드리고 여러분들 암기시켜드리는데 목숨 걸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학생들도 얻어가는 것이 많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신 강의의 목적은 결국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암기시켜드릴게요. 수업 중에 모든 걸 다 이뤄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 교과서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나 왠지 문법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어. 독해를 자세히 하고 싶어. 어휘를 자세히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일반 영어 강좌를 만들었어요. 9일 15시간만에 영어실력 기본 완성이라 그래서 자 9일이죠. 하루에 50분 강의 두 개씩 들으면 9일이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힐링영어. 영어실력 한 번에 9, 1, 5 이제 구원해 이제 그런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영어실력 제가 구원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법 구문 어휘를 다 잡아드릴 건데 저의 베이스는 어법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법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런 어법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어를 잘하기 위한 해석을 잘하기 위한 어법 전반을 제가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럼 저의 어법 강의 베이스로 된 걸 들으시다 보면 저절로 구문이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게 되는 예문 하나하나는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기출 예문으로 끄집어왔어요. 그럼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겠죠? 그런 문장들은 그 속에서 구문 다시 한 번 풀어드리고 어휘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게 18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18강 중에서 마지막 6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 및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8강 만에 어법, 구문, 필수 어휘까지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랑 꼭 수업 같이 합시다. 여러분. 저 목숨 걸었습니다. 저 정말 여러분들 이해시켜드리고 암기시켜드리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부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평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요. 3월,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제 수능의 연습 버전인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특히 이제 고1, 2지막 들어간 친구들은 학평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아직 전략이 구성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이전, 6월 이전, 9월 이전, 11월 이전에 여러분들 꿀팁 최소 10점 올리는 최단기간에 10점 올리는 그런 강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라. 해서 여러분들 꿀팁과 여러분들이 이거 지문 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 읽어야 될 지문이 있고 다 읽어도 되지 않을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명확하게 나눠드리고 접근 방법, 접근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평 대비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저랑 반드시 수업합시다. 저 이렇게 목숨 걸었고요. 여러분들 저 따라오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도록 제가 정말 피나는 노력과 목숨을 걸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